좋은 찬송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보금사업이 마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2사에서 6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익히 아실 것입니다 혹시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런 마음가운데 좀 주지하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함께 성경을 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펴기 전에 요즘에 지난 약 한 달여 안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네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러한 일들이 연겋어서 연속적으로 네 가지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제 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의 정세를 그렇게 쉐입하는 그렇게 꼴지울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짚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3월 13일입니까 지난달에 새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제스윗이 교황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바티칸 안에 있는 과학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마 좋겠죠 그리고 그 안에 천문학을 연구하고 또 이 세상의 과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학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보 개통, 정보부는 러시아에 있는 정보부나 미국에 있는 정보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굉장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티칸 안에 있는 정보부인 것을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과학부는 참 놀라운 그런 기술력과 그런 천체 망원경을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번에 선출된 교황이 남미의 아르헨티나, 알젠티나 출신인데 그 과학부에 있는 주요 인물들이 알젠티나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최근에 바티칸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쏟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 사건을 말씀드린 중이었죠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교황이 선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키프로스의 사건을 아시죠 그것은 영어로 사이프러스 그는 지중해에 있는 한 큰 섬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구부로 섬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사도바리 가서 전도 활동을 많이 했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관목할 만하느냐 하면 이제 어떤 나라가 어떤 중앙은행 제도에서 명령하는 것에 따르지 아니할 때 심지어 그 나라의 개인들의 세이빙스 카운트 개인들의 예금 구자까지 들어가서 개인들의 돈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놀라운 선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키프로스가 오스테리티 유럽 중앙은행에서 요구하는 그런 방식대로 따르지 않고 사실은 국가 파산의 지경에서 그들이 협력하지 아니하자 이제는 뱅크로안이 생겼죠 사람들이 전부 다 예금을 찾아내가려고 달려주니까 잠깐 그걸 중지시키면서 개인들의 구자에 가서 10% 내지 15%, 20%의 개인 구자의 저금들을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있은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공산주의에서도 있기 힘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어려운 경제로 치닫고 있는 형편에서 언제든지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는 그런 선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약 2, 3주 안에 금값이 19%, 19.5%, 20% 이렇게 금값이 폭락한 것은 지난 1930년도 미국의 경제공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경에 앞으로 금과 은은 가치가 없이 사람들이 두조지에게 금과 은을 던질 것이라 또 금과 은이 녹슬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 또 이 금값이 하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를 사람들이 들고 있습니다만 은행의 나라 은행들의 페이퍼 골드라는 그런 말이 있죠 종이 금이다 다시 말해서 장부에는 금이 있는데 실제 금이 없는 겁니다 은행 안에 그걸 종이 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종하기 위해서 금값이 떨어졌다 여러 가지 그런 추측들이 나돌고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경제적인 지표에 있어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이번에 생긴 미국의 보스톤의 마라톤의 테러 폭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까지 미국 안에서 미국 안에서 존재하는 친 알케이다 세력 또 친 이슬람이스트, 지하드 그 세력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도 터질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FBI에서 많이 얘기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두려움이 이번에 확실한 사실로 증명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금 쇼핑센터니 학교니 운동 경기장이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초비상사태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개인들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됐다 또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개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신축하고 또 개인들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권리를 많이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공공연히 벌이고 있고 또 전가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한 말이 오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 시대는 우리에게 취소를 달라 평화를 달라 그 대신 우리의 권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마지막 짐승의 표를 내리는 국가의 권력을 인정하게 되는 무대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 상당히 많이 퍼지게 되고 이제 이것이 더 심각하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서 성경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지난 한 한 달여 만에 1년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바라볼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바티칸에는 이런 과학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다음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외계인 가운데서 외계인의 구세주가 지구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 무슨 공상과학 소설 읽는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가 TV 방송에서 설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에 앞으로 마귀는 UFO의 모습으로 비행접시를 타고 외계인의 모습으로 이 지구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가 바로 현실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그리스도인들로서 성경 예언을 연구하면서 지켜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이 복음사업 추수사업을 마치려고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사야 60장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미를 보라 우리가 다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없었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떠났지만은 그 교회에서 들어두었던 그 부모들에게서 들어두었던 그 빛이 생각이 나서 그 빛으로 빛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사건을 여기 하나님께서 심지어 기록해 두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희색을 바라며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마지막 사건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인가 여기에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어날 것이다 Rise and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는데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빛을 발하게 돼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왜? 그 이유가 우리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에 자연이 우린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묵할 만한 사실은 그때는 어두움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때입니다 깜깜함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해서 우리가 자연이 일어나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자연이 빛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속에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나면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깜깜한 진리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움이 정말 마치 까만 장례식보가 판을 덮은 것처럼 세상을 덮어 있는 그런 청편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자연이 열방이 그 빛을 향해서 그 빛을 향해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무슨 빛을 발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말입니다 자 우리 그것을 좀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무릇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시든지 슬프든지 어렵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온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으셨는데 여기에 이제 구약성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심지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다음에 그들이 선택된 민족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버림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그들에게 속한 조건들과 모든 특권들이 사실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참 백성들에게 모든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만드셨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하고 진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못 믿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찾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찾고 찾아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환경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빛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애쓰며 애쓰며 방황하다가 진리를 발견한 것 같지만 그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알게 될 것이나 많은 청사들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좋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주께서 창조하시고 주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할 때 우리 마음가운데 진정한 찬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고 찾다가 우리가 발견한 것 같지만 찾고 찾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발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코너로 모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쫓아오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돼지를 치면서 그 주염 열매를 먹으며 돼지와 밥을 다투던 탕자가 그 처절함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기억해서 돌아오게 하신 분도 아버지였습니다 사실은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분은 바로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사야 49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땅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안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참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읽고 있는 진실된 현대 진리를 믿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출애국시키신 것은 그들을 광에서 계속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개명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메시아의 예언을 주시고 살게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다 예표하는 것들이죠 그 당시 실제 사건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그런 경험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로 이방의 빛을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빛이 어떻게 할 때에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시 짚고 지나가고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머리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무슨 빛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였는데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데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빛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빛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떻게 상해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취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사도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금방 깨어져서 불에 태워져 가루가 되어 없어질 그런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그 속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값싼 그릇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금그릇도 아닙니다 은그릇도 아닙니다 노트그릇도 아닙니다 그것은 질그릇입니다 그냥 던지면 깨져서 아무 가치 없이 밖에 버리워질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담았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사도바울은 설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분내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리에게 어림을 주는데 어떨 때는 핍박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마귀만 아는 핍박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따돌림 받게 하고 슬픈 일을 당하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면서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해서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사방에서 여러분 몰려오니까 내가 찌그러져 조그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배차장에 가보셨습니까 배차 차를 버리는 곳에 가면 그 차를 찌그러뜨리는데 큰 쇠부치와 크레인들이 내려와서 그 차를 사정없이 쇠부치를 치면서 찌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 속에 집어넣으면 마치 정말 납작하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철만 그저 건져 쓰는 것이니까 그 차를 갖다가 찌그러뜨리는데 납작한 성냥각처럼 납작하게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서 착착착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쌓아둡니다 쓸모없는 고초를 모으는 것이죠 이것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마귀가 이모조모로 사방에서 전부 핍박하고 공격해서 우리를 납작하게 구겨버려 패품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망하거나 거꾸로 들임 받거나 낙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죽인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를 몸에 짊어주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의의를 위한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막아주시고 슬프지 않게 막아주시고 여러분 시집 못 간 믿는 자가 있으면 금방 좋은 신랑감을 보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항상 도와주시고 비즈니스 열기만 하면 일확천금을 벌고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만 하시면 우리에게서 어떻게 빛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지셨으므로 빛을 가지셨으므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될 때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속에 나타난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사방에서 우교삼을 당하는 경험을 할지라도 동시에 그것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생겨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생기고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잠깐 지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폭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제 그 보상은 이제 곧 하늘에 있는데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에게 임할 천사가 그들의 찬송 소리를 예수께서 오실 때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함께해 올 천사들이 그 찬송 소리를 약간씩 약간씩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주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깜깜하여진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이 세상을 새까맣게 덮어놓았을 때 그 위에 빛을 발해요 어떤 빛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성품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때 정말 빛을 사모하는 자들 어둠을 깨뜨리고 나오고 싶어도 빛을 잘 모르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기뻐서 그들이 빛을 향하여 달려오게 된다 그것이 여기 예언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두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빛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빛이 세상에 가득할 때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말하는가 세상에 빛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가는 나라마다 교회 투성입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시내 다니다 보면 지하실에도 2층에도 3층에도 옥상에도 이런 개인집을 교회로 바꾸어 놓고 사무실을 교회로 바꾸어 놓고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어떤 곳에는 정말 한 가정도 살기에 적은 그런 조그만 집을 개조해가지고 어떤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십자가를 붙여놓고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그 사이 사이마다 또 도시에 있어서 불교도 많아요 불교 절들도 왜 이렇게 도시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꽉 들어차서 이 세상에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 소리가 너무나 많고 빛이라고 빛을 전한다고 하는 일이 많으며 요즘엔 한국에서 말이죠 이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이 세상에 선교사를 가장 많은 숫자를 파견하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봤더니 한국에서 나온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에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빛이 있고 예수를 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빛인가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 빛과 영광은 오류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바벨론의 포도주가 전혀 없습니다 혼돈시키는 가르침이 그 속에 전혀 없습니다 원죄선을 믿으면서 복음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그들이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혼 불면선을 믿으면서 사람이 죽자마자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영혼한 복음을 올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밑에 깔고 있으면서 예수 믿음과 십자가 포율의 복음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복음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으로 깨끗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두움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섞인 복음과 섞인 빛으로 세상은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혼이 불타는 지옥설 그런 것을 믿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서 예수 믿고 십자가 포율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타협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복음입니다 무서워서 믿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고 빛인 것 같지만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섞임이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밝은 것입니다 밝은 찬빛은 조그만 성냥불 하나라도 어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얼마나 잘못된 빛이 세상에 수백만 개 수억 개가 얼마나 많이 켜져 있는지 그래도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깜깜함이 세상을 둘러 차 있습니다 왜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찬빛이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만 있기 때문에 그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아 버렸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가르침 예정설 같은 거 이런 모든 이런 가르침이 다 섞여 있으면 그것은 바벨론의 포도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 것이지 그것은 진정한 빛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적인 빛 가운데서도 예수를 알고 보금을 희미하게나마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가운데서 참된 빛과 참된 영원한 빛을 주면 영원한 보금의 빛을 주면 그들이 기뻐하며 참된 보금을 깨닫고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고 뛰어나와서 빛으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이 세상에 빛이 있고 어둠 속에 빛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2사의 60장 1절에는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진짜 빛이 아닙니다 진짜 빛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많고 예수가 그렇게 많고 또 가르침이 보금이 그렇게 많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이 세상은 영적인 깜깜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의 이교도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황권의 가르침이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온 이 세상은 교회가 많더라도 깜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누가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제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바벨론의 포도주를 폭로하고 오류를 폭로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빛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타협된 반쪽 보금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구속의 보금 이야기 진정한 영원한 보금을 심판이 섞여 있고 또 주님의 지성수의 기별도 섞여 있는 정말 진정한 보금 사람들을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키고 변화시키는 보금 죄와 마귀의 시험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참된 보금을 가르쳐 줄 때야 만이 그것이 찬빛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또 자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가장 깜깜할 때 가장 힘들 때 그 어둠을 꿰뚫고 들어가는 그 힘이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진리로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보금으로 주의 백성들 위해 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또 가르쳐주는 힘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빛을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섭리의 사건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보고 다니고 저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분명히 제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 일이 크게 전면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세상에 퍼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크게 기만당하고 있고 잘못된 오류로 깜깜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여기에 뭐라고 표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그 성령께서 내 영광을 가지고 내가 가르친 말 내가 가르친 진리를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다시 알리겠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구원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귀는 엉터리로 뒤집어 놓고 아니면 바벨론의 포도주로 퇴색시켜 놓고 취하게 만들어서 잘못 이그러지게 해 놓아서 세상을 까맣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둡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진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원한 복음 참된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구속의 복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의 빛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제 파워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참된 빛이 되면 그것이 우리 머리의 여와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빼어내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믿고 그대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잘못된 것을 먹고 마시던 것을 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내비기 11장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말씀 진리대로 우리가 화합해 가는 과정을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이나 어떤 그런 흥분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이 진리화 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우리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여기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어서 하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크리스마스 카드에 있는 이런 머리에 있는 동그란 광원들을 다 달아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섞임이 없는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계속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진리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이고 우린 일어나서 그 빛을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고 앞으로 크게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단순한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업을 마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오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요 3년 전에도 집회 왔다가 목사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요! 어쨌단 말이에요! 내가 120년 동안 외친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직 120년 안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저는 요즘에 주님께서 정말 문 앞에 와 계시고 이제는 정말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길 것이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빨리 신속히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것을 요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 세상은 다녀오니까 정말 깜깜한데 그 중에 빛을 찾는 영혼들이 있어요 빛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실하게 주님의 오십을 믿고 우리가 견디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계획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로 장례식에 가면 그런 일들을 하죠 아 유족들이시여 또 여기에 조객들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장노님의 영혼은 이미 저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여집사님의 영혼은 이미 저 하늘에 가 있어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하늘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마음 변해서 다른 여자하고 또 사장갈 가네 그게 천국이 되겠느냐고 그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너희가 한 세월 동안 산 그 생애를 끝마치고 너희가 땅 속에서 쉬라 주님께서 그래서 죽은 상태를 잔다 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잠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지 않고 죽었는데 영혼은 또 깨어있어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고생해 왕따 당해 이러니 그 엄마 아빠 마음가운데 쉼이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늘에 가서 구름 위에 떠있다 가서 뭘 하고 있냐 말이에요 주님을 찬성하고 있다 쉬어요 좀 쉬어 찬성하는 것도 힘드니까 언제까지 주님께서 새 몸을 주셔서 새 영혼을 가지고 성들과 함께 영혼이 찬성할 그날까지 의인들이 부활하여 올라올 때까지 살아있는 영혼들은 살아서 새 몸을 받고 승천할 때까지 그때까지 쉬어요 땅 속에서 무덤이 딱 닫아두면 쉬어요 오랜 잠을 자요 그게 참 쉼이고 안식이지 그 다음에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 진리예요 이런 진리가 어두운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엉뚱한 것을 믿고 있으면서 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로 구원 받았다 하면 그 구원의 경우는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없애지 않고 지옥불에 쳐놔가지고 10만 년 태웠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안 된다 미안하다 네가 60년 동안 내가 기회를 줬는데 안 믿었잖아 그건 60년 아닙니까 전 10만 년 동안 탔습니다 안 된다 미안하다 한 1억 년 더 타라 1억 년 지난 다음에 제발 날 죽여주십시오 아직 안 된다 영혼이 타야 되겠다 이게 괴물이지 이게 하나님이냐고 그럼 무엇 때문에 창조를 했느냐고 도대체 세상에 이런 괴물을 만들어 놓고 영혼 지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구원 받으라고 얘기해요 이런 엉터리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걸 얘기하면 또 성경에 또 기본적인 교단의 가르침을 반대한다고 핍박을 했고 이게 예수님의 빛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났던 자들은 그곳에 다 한꺼번에 같은 장소의 지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인의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늙은 몸 병든 몸 쭈글쭈글한 몸 그대로 일어나서 그들이 그 흉악한 모습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도릇이냐 내가 부활을 너무 천년 늦게 했는가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마귀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의인들과 천사를 보면서 그들은 기가 막히게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도대체 잃어버린 것인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무엇을 가지려고 그들이 애쓰다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그것을 드디어 깨닫고 그들은 가슴을 치고 아니 온몸을 찢어내면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후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놀라운 보상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 모습을 잃는가 너무너무 슬프고 후회스럽고 너무 어쩔 줄 몰라서 그들이 대글대글 굴면서 그들이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애를 쓰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를 때 그 자체가 그들에게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의인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어찌할 거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때 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주시고 차라리 그들을 잠재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놔두면 그들이 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할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서 소멸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게 지옥불이라고 성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이상한 폭군과 괴물로 만들어 놓고 십자의 복음을 찬송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올바른 일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을 깨우는 진정한 빛이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바빌란의 포도주에 잘못된 섞인 그런 진리 때문에 잘못된 빛들이 세상에 가득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더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낫지 안다고 하면서 잘못된 그런 진리의 빛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깜깜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바빌론의 오류에서 깨어나서 참된 빛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오해를 풀어드리고 또한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개명과 또한 예배 일에 대한 가르침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빛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남들에게 알려줄 때 그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깜깜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어느 모서리에 어디를 붙잡고 도와주고 있든지 내가 그런 일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자로 내가 사용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큰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하나 있어라 여기에 있는 이 천사는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 머리 위에 들이오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백성들은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받은 그 영광의 빛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춥니다 환하게 비추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이 힘센 음성으로 외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그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누구예요? 교회들입니다 잘못된 빛을 전하니까 악령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하시며 또 어떤 복음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영, 악한 영이 성령처럼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치부하였다 하니라 모든 상고들 비즈니스들과 정부들도 다 타협한 것을 여기에 이제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이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위의 백성들이 이런 일 이 땅에서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동안에 그때 다른 음성이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이런 일을 주님의 백성과 참된 교회가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가운데 예수의 음성을 들을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낯사 가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사랑의 호소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사의 60정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자들이 그 빛으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 그 날을 사모합니다 전 그 날을 기리고 그 날을 기대합니다 전 제 마음가운데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칩니다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써 시작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많은 곳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참 주위의 백성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또 그런 역사를 제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우리 중국에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일하던 총무로 일하던 한 형제가 여러분께서 다 아시아시피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을 하는 도중에 최근에 편지를 써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주의 말씀을 먹었을 때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생에 진짜 떡이 되고 생명이 되고 파워가 된다는 것을 내가 잘 몰랐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살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제가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살면서 어떤 때는 정말 무기사용수 살인죄수 이런 아주 극악한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할까 혹시 해를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끔씩 제가 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참 분위기가 험악할 때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필요한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입니다 어둠이 깜깜한 곳에 저는 빛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시키는데 피곤해서 어떤 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짬짬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면서 잠깐 제가 이 시간이 날 때 얼른 얼른 제가 성경을 촘촘한 성경을 펴서 이렇게 잠깐 잠깐 읽는 그 주의 말씀의 맛 그 달콤한 맛 그 빛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실제 파워가 되는 그 경우 말씀 한마디 읽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느낌을 저는 압니다 이제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나는 이제 이해합니다 그 잠깐 동안 있는 그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적인 파워가 되고 나를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감사한지 참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왔어요 여러분이시여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을 진실로 위로합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까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우리를 정말 참으며 기다리게 만듭니까 빛은 파워입니다 빛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찬빛이 우리의 머리 위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Christ Object Lessons라는 참 귀한 책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복음을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서 편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420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긴 참 아주 영감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참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 비추는 이래 빛을 비추려고 애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하나님께서 Trying to shine이라고 말하시지 않는다 Just shine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빛이 임하면 자연히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빛이 있다면 빛을 비추게 돼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래야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감화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성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늘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오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내적 성전을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구주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영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소류를 타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그 찬빛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것이 또 하나의 무엇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빛을 발하는데 그 빛에 감사하여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을 세상이 볼 때 세상이 빛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해석을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기별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에게 전하여 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아 여기 또 빛이 빛인다는 의미의 좋은 해석이 또 있어요 마지막에 깜깜하게 세상에 어둠이 있을 때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하늘에만 빛이 있어요 그 구름에만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혁적한 빛으로부터 전혀 오점이 없는 밝은 빛이 비추게 될 것이며 구속자이신 그분은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또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한 생애를 살았다 저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서 반사되었다 이제 저희는 위험을 갖추고 나타나시는 만앙의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는 하늘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가들에 가득하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고 내 영혼을 그 복음으로 구원할 때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빛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나 주여 주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이를 이루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 빛을 바라는 그 일이 이 세상에 이룰 때에 그때 우리를 아는 우리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과 많은 자들이 빛으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한 번 들었던 알던 그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어둠에 쌓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